바미야 우리 시험 보고 올게 바미는 다음에 같이 보자 서리야, 서리가 대표로 잘 봐야 돼? 바미 바미 쉬고 있어? 바미 간식 먹고 있어? 잘 먹게 서리아 너 너 타고 갈거야? 결혼식 화이트 중간 발견 바미 잘 걸어 서리아 너 뭐하러 온 줄 알아? 여유 만만한데 완전 오 시 오르시고? 오르시고? 자고자고 잘할 수 있지 사람?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레오야 화이팅 레오야 화이팅 찰슨대 되면 너 찰슨대야 그러면 레오 화이팅 그래 저거 봐 얼른 컨닝해 며칠할 때 지켜야 되는데 국물 보호법 몇 살이에요? 여덟살이요 여덟살이구나 우리 홍살이 강아지에 대해서 달려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른 강아지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지 않으면 냄새 맡아보려고 하네요 하는데 저쪽에서 우르르 하면 우리 홍살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같이 으르렁 하다가 그냥 컨트롤하면 이렇게 와서 앉아요 아 안된다고 보호법 IC로 신호 주시면 이렇게 돌아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갑자기 만지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오는 것만으로는 괜찮나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늘 이런식인가요? 홍살이 불러서 보호법 이렇게 볼게요 쳐라 아 지금 없어도 돼요? 제가 조금 더 이상한 소리를 낼거라서 홍살이가 반응하지 않으면 칭찬해주세요 네 서리 네 서리 잘했어 아 어머머 가봄 가 일주일에 14번이요 네 가자 쁘리야 알지? 내가 고기 먹는다 했잖아 가자 가자 따라오라는 신호는요 한 번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다리 지나고 하면 되나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여기서 기다릴 건데 리씨를 잘 주시고요 리드즈를 잘 우리 설이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전봇대 정도까지 가실 건데 기다려라는 말은 한 번만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기다려 자 뒤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올라오세요 이리 와 옳지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그니까요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설이가 이리 와 되게 잘했어요 네 감동 받아서 오늘 큰일이야 쭉 지키셔야 돼요 무슨 일이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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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라고요? 하하하하 가자 고기? 가자 계단을 안고 가셔도 돼요 두 사람이요 가자 다리 흐흐흐흐흐 올 그거 아무iley distinct exits 해야 하는 게 포인닉 퍼센TI 좀 약간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 Armed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하고 있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예상할 때가 있네. 네네, 네네, 네네. 자, 우리 부모는 오늘 행사는 어디까지 됐어요? 아, 끝났어요? 네네. 우와! 그래서 우리 부모는 제가 헷갈리지 않게 사진 남겨놓은 거거든요. 아, 네. 수리야, 잘했어. 네. 너무 잘했어. 아, 네. 빨리 파이팅! 옳지! 이거 다 설이 거야. 아미는 다음에 꼭 하자. 와, 네네. 아, 난이도가 너무 맛있어. 수혁이 있으신데 그래, 나, 진영에만 어떻게 사는 게 시중이 이루어. 이제 쥐이 정돈. 와, 지금. 전문가를 보이고, 다 더 열심히 해. 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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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잘 할 수 있지? 크게! 더 크게! 크게! 옳지! 화이팅!